이번에는 윙즈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? 윙즈 타이틀곡이 피 땀 눈물이잖아 피 땀 눈물 흘린 경험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다이어트 열심히 했죠? 저때 와... 아 지민이가 열흘을 굶었어요 진짜 피 땀 눈물이에요 이게 피 땀 눈물로 처음 빌보드에서 상을 받았어서 그때 기억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쵸 빌보드 고스트 원 피 디엠 원랭 많이 많이 이거 맨날 나왔잖아 어머니가 다 나왔어서 되게 신기했지 감사했던 곡인 것 같아요 이제 피 땀 눈물이 끝나면 Love Yourself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DNA, 페이크롭, 아이돌이 나오죠 그쵸 야 그래도 Love Yourself 앨범은 정말 저는 나름 명반인 것 같습니다 제일 힘들면서 제일 재밌었어요 저는 맨날 항상 다크한 이런 것만 하다가 저쯤에서 이제 좀 밝은 곡들이 나와가지고 저는 되게 좋았어요 분위기가 완전 반전돼가지고 기승전결도 있었고 저는 사실 Love Yourself 앨범에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음악적인 공부라던가 컨셉이라던가 약간 그런 거를 그래서 좀 굉장히 나름 그때 좀 많이 늘었던 그리고 저 앨범으로 200 첫 1위를 하지 않나? 아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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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 맞아요 첫 1위가 200 그리고 저희가 이제 캠페인 또 했죠 Love Myself 캠페인 또 했죠 야 이거 진짜 20대 진짜 바쁘게 살았네 Love Yourself 때가 약간 저희가 이제 좀 성숙해졌던 좀 그 당시에 저때부터 좀 성장통 네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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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